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또 해결책은 어디 있는지 조슬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전수조사에 나선 배경,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라임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극으로 지금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라임 사태는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사기가 들어 있어서 역대급이었는데 이번 옵티머스 펀드 역시 지금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사는 지금 자산운용사가 서류 위 변조를 해서 사기를 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운용사는 법무법인이 자신들을 정작 또 속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관계 인사들이 이번 펀드에 연루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라임과 판박이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는 또 커지고 있지만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 역시 라임 사기극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뒤늦게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도 자칫 당국이 잘못 대응했을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이 실패한 당국이 지금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런 지적이 분명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라임 사태가 세간에 알려진 뒤 부랴부랴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번에 또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분명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도 당시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제출한 자료 위주로 서면 조사 위주로 지금 진행을 했었고 매출 채권 서류 위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아예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사전감독을 소홀히 안 채 문제가 발생하면 뒷수습하기 바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번 건을 계기로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나 또 근본적인 사고방직책, 이게 없을까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은 위원장이 어제 이와 관련해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옵티머스 사례처럼 운용사가 작정하고 약속한 서류와 실물 투자를 달리 가져가더라도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맹점이 이번에 확실히 좀 부각됐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모펀드의 개별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운용사의 보고나 금융당국의 감독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